오늘 이곳에 계신 성명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명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우릴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명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명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우릴 가르치소서 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청력과 최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청력해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의 마음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환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오늘도 일절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찬 사랑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예수는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혼이 하늘의 영혼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혼이 하늘의 영혼이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영혼이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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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영광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니라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니 우리 성절로 고백 한 번 더 합시다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말 구속한 주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